이번 시즌 전적이 1승 1패였고 통산 전적을 어제 봤는데 딱 동점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정말 꼭 이기고 싶었고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준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초반 두 경기에는 우선 실점으로 해서 좀 아쉬웠는데 최근 두 경기에는 또 무실점으로 무승부와 승리를 거뒀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. 아 이거 그냥 제 이니셜 맨 앞글자 C예요. 두 경기 다 너무 중요한 경기고 어떻게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우선 남은 두 경기를 잘 해놔야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잘 준비해서 또 지금 뭐 슈퍼맨 지켰다고 안일해지지 않고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. 팬분들이 이번 시즌 내내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물론 선수들이 또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팬분들이 또 화도 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들이 제일 잘 알고 있고요. 그래서 선수들이 늦었지만 팬분들한테 이제 기쁨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뭐 많이 응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응원에 잘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이제 에프서울 팀 전체가 되겠습니다.